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굿 너겟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리는 마카롱 이팅 사운드 마카롱 탭핑 사운드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는 파리바게트 마카롱도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농금할때는 냉장고에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냉장고를 끄게 되는데 마카롱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도니까 파리바게트 마카롱들이 서로 둘러붙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촬영에서는 파리바게트 마카롱은 나오지 않구요. 대신 스타벅스 마카롱 5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께요. 이거는 블루베리 마카롱이에요. 블루베리 마카롱 블루베리 마카롱 블루베리 마카롱 여기 마카롱이 두개 있구요 이렇게 두개 있고 얘는 피스타치오 마카롱입니다 피스타치오 마카롱 피스타치오 마카롱 얘는 오렌지 초콜릿 마카롱입니다 피스타치오 마카롱 오렌지 초콜릿 마카롱 오렌지 초콜릿 마카롱 오오오 그리고 얘는 바닐라 마카롱입니다. 바닐라 마카롱 이거 이렇게 비닐에 보장 비닐 손으로 만지잡는 소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비닐 버리지 말고 보아둬야 되나? 중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포장지를 뜯어내고 마카롱을 탭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큰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스타벅스 바카롱을 그렇게 자주 가서 먹진 않는데 거의 파리바게뜨 마카롱만 먹거든요. 크기가 엄청 크네요. 스타벅스 바카롱 스타벅스 바카롱 한 곡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카롱 잇팅 사운드를 몇 갠 찍었는지 검색을 한 번 해봤는데 그러다가 발견 해버린 게 그 3DO 쓸 때 그때 영상을 보니까 세상에 그냥 화면 밑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몰랐으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먹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먹어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엄청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한 표현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쫄깃쫄깃한데요? 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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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 정말 너무 맛있는데 진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되게 한 번 물고 씹을 때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색감은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 촬영할때는 슈앱스 슈앱스 레몬 레몬토닉 맛을 가졌었는데 얘도 달고 그 음료수가 저에게는 살짝 달더라구요 달고 달고 하니까 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맛일지 궁금했는데 궁금했는데 태핑솔에는 아까 먹어봤던 바닐라 마카롱보다는 좀 더 선명하고 초콜릿 초콜릿 향이 나긴 나는데 이게 어떤 맛인지 진짜 진짜 궁금하네요 오렌지랑 초콜릿이 생긴 맛인가 이걸 한참 먹어봐요 치맛이 초콜릿 가사 택핑 사운드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에 마카롱이 아직 3개가 남아있어요 3개가 남아있는 동안 꾸준히 택핑을 넣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먹어볼게요 Innen 마지막 프랑스로 왜냐하면 맛있어! 몇가지 없을 뻔해봤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오렌지, 초콜릿, 마카롱은 약간 오렌지 맛이 약하고 초콜릿이 더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한 70 정도, 오렌지가 한 10% 정도 느껴진다고 하면 초콜릿이 90% 정도 느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약하게 느껴져요. 저는 오렌지가 좀 맛이 느껴진 줄 알았는데 초콜릿 맛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오렌지, 초콜릿은 그냥 저에게는 조금 약간 안 맞았던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블루베리는 두 개니까 중복이고 각각 하나씩 남았는데 저는 맛있는 거는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이 피스타치오를 열어보겠습니다. 피스타치오마카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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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마카롱 이팅 사운드를 몇 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마카롱 이팅 사운드를 몇 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연한 마카롱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는 마카롱처럼 이게 뭐 초콜릿이면 초콜릿, 바닐라면 바닐라,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맛의 연한 마카롱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쫙 펼쳐놓고 먹기에는 그 마카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카롱, 랩핑 사운드 마카롱, 랩핑 사운드 마카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카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카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볼게요.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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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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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반죽 끝 잘 지는 소리 있죠? 그거는 바닐라 마카롱이랑 바닐라 마카롱이랑 미스타치오 마카롱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블루베리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니까 제일 좋은 소리가 났으면 좋겠네요 검정색으로 구경색으로 마카롱이 제일 좋은 소리 블루베리 conn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블루베리 마카롱까지 먹어봤는데요. 이번 촬영은 저한테 약간 힘들 어떤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반죽 자체도 그렇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점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먹고 나니까 발음이 이렇게 부모톡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할 때 별로 말이 없었던 건데 그래도 탭핑할 때 조금씩 발음을 해봤는데 약간 좀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다보니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많이 못하게 되었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리와 더 좋은 속삭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탭핑 사운드 최대한 많이 많이 넣어볼 테니까요. 제 영상 마카롱 마카롱 시 breaks에서 마카롱 마카롱 테이팅 사운드는 기대하지 마시고 마카롱 탭핑 사운드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여기까지 군덕의 ASMR 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